우주인 3명을 태운 러시아 유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우주인 3명을 태운 소유스 MS-12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14분 카자흐스탄 바이콘우루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으며 9분여 만에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우주선에 탑승한 3명의 우주인은 건강한 상태이며 우주선 내부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우주인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머물면서 생물과 생명공학, 지구과학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